냉면먹어요 달걀을 섞어줘야 맛있어 구주하이 상추가 없어서 좀 그러네 건물이 그릇났지 이래야죠 달걀을 풀어서 지저분처럼 지저분처럼 집냉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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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으로 말해봐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 멋있다 다시 더 얘기할래 뭐라고 해야 이거 냉면 뭐가요 해봐 통합 지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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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 드셨어요 이리와 냉면 드시라요 지난맛 지난맛 아 하지말라니까 인사 구독자 인사해지 인사 우리 인사 자, 우리 형님. 뽀뽀. 그래, 그래. 자. 으쩌. 아빠. 누나 밥만 먹어. 밥만. 밥만 먹어. 진짜 하나. 현명 남았지? 우와. 밥은 먹으려고요. 밥은 먹으려고요. 지금 내가 너희만 먹으러 가고 싶어요. 밥은 먹으려고요. 밥은 먹으려고요. 밥이 먹으려고요. 밥 먹으려고요. 밥을 먹으려고요. 시원하게 먹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뭘 잘못해서 현신 조아리로 먹어요. 머리를 연진이나 조아리로 먹어요. 무슨 말이야. 뭘 잘못했어. 저희 안 찍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 먹었냐? 다 먹었냐? 착하게 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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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도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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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하고 하면서 빌었어요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1등 남은 이쪽 담벼락 있지? 담벼락 쪽으로 많이 심을 수 없어 가을되면 돼지감자 죽으면 그쪽으로 심을 수 없어 너 줄 남짓이 하필요? 으름을 한 두개를 화분같은데다 집어넣지? 화분째를 가져가게 그렇게 해서 조그만 새끼 씹어뜨린거 그는 갖다주게 그는 살리라고 그렇게 거기서 적응해서 살려야지 여기서 냅다 갖다주면 안되는거 아니야 통째로 갖다줘요 응 화분을 통째로 갖다줘 응 그냥 살찌네 다른 나무를 와서 금방 살았는데 왜 돈이 안 살았어 다른 나무라 그 사람이 별로 철깐 팍 팍 팍 팍 팍 뚝을 뚝 자르지만 그래서 두루루루 말아서 중국에 갖다 심을 수 있는데 그거 잘된데요 얼음이 갑자기 죽어서 안되는가 난 그래도 얼음나 못봐 응 이번에 갖다줘서 안되면 안되는가 응 달에 남은 있어도 얼음은 없잖아 응 달에 남은 없어져 달에 남은 흥미 달은 안 돼 아이고 진짜 많이 식다 얼음한테가 쳐 뭐가 좋지? 얼음한테가 맨 육즈라거든 얼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얼음까지 넣을 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끝장납니다